형 아까 1라이 한 번 더 아 내가 좋았구나 바로 3번 나왔다 간밀 한 번 꼴게 3번 넣을까? 호호 잘 거시는데 와우 나 두 변 맞어 각인데 아 나 마비 난 치유다 공성 살린다 내가 무석이거든 아 음 계속 때리죠 바보 존나 까였죠 특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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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가자 수다 수다 기상캐스터 ㄹㄹㄹㄹ 우와 뭐야 갯바를 떴어 어떤 관종이야 이번엔 힘들어오겠지 졸버들 다한다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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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 떴는데 제발 들어오지 제발 저 모델 누군지 안다 봤다 아까 제보 들음 얘들 긴 말 보내줄게 저도 거길 거 같았어요 에휴 저이버 새끼들 다 안다 임마 안 들어오고 있어 그걸 어휴 짧은데 어휴 혼돈이나 돌게 시간 절약해주네 템 맞춰서 뭐하냐 아휴 팔아라 팔아 글씨깡? 또 했던거 그러게 괜히 버퍼 못봐가지고 터뜨려가지고 누군데? 저요? 저요? 아 그거 저 막 문논데 그건 아씨 누가 문 진짜 있는 줄 알겠어 한판 남았네 어 명동신사 혜인님 접속하셨네 모사 하시네 악세 시비강 안하시네 흫 예전에 진짜 존경스러웠는데 음 이제는 안타깝다 그래도 빼보이긴 하네요 그치 빼보인다 야 그게 아니 아 그래 아 아 아 아 올 일단 제일 위에는 보기 싫으니까 드르륵 내리고 뭐 제일 위에? 나 뭐 끼고 있는 거 있어? 여기 오라질 미르찬 저거 진짜 개약해 보인다 아무리 봐도 개한타 내 머리 보랴다 아이 들어오고 난리야 어 싹 다 들어오네 전판 개해드릴까? 몰라 검치 하나가 없어 마족이네 마족 마족 하나가 뭘까? 소오네 아 뭐야 개노잼이네 하나가 알고 들어오셨어 그러게 수검치라고? 응 오염해 뭐 아 아닌덕 나 아니 히힝 치우? 덮이로 흠흠흠 어흠 그에 치우 뭔데 왜 이렇게 안달아? 어 레벨 높다 해제들 검성이 이리 아프네 1번 가보자 검성은 나 마비 얘 생자도 안쓰는데? 손이 들인거야 아끼는거야 진짜 썼지 스포폭 아직 안썼지? 1번 핏 좀만 까고있어 나 스킬 올릴게 15초만 있다 살짝 나 포에 어어우 어어우 이 손새끼가 그냥 스포폭 써도 돼 이제 스포폭 간다 어어우 빠른데 아이 소호 잘한대 와.. 아이 이 새끼.. 스포스턴 나한테 넣네 치우도 돼지 빠졌다 스포폭 1번 균 빠졌어 띄운다 뭐야 고소 나 도발 넣은거야? 그니까 견제 잘해주네 1번 너빼 보내자 아우 우와 힐을 못하게 하네 소 잘한다 잘한다 스카우트 해오고싶다 레알 잘하네 컷 해왔고싶네 우와 와 바로 하고.. 어? 뭐.. 형 소가보자 아 소가자 소 딸 오 이즈음 오오 빠르다 손 진짜 빠르다 한번 끝나야돼 아 고 라스트 턴 치우 쬐는거 봐 괜히 쟀죠 치우.. 아 그래 일부러 우리 콤비플레이 한거잖아요 나랑 난 치우를 내쫓고 형은 그냥 오 디지 분노빵 일라 이겼다 끝났다 이거 0킬 각이다 아무리 봐도 0킬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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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하네 견제 잘해주네 쳐먹지 마 쳐먹지 마 호우 둥마 아아 뺏긴 시가 선보 3개 나 레몬 고거 어 나 멈추어 레몬 없대 아 또 저 형이 우리 적인거야 왜 레몬 마비 진짜 왜이러지 얘 굉장히 늦어요 레몬 가자 그냥 나 그럼 폭간다 그냥 응 가 레몬 없대 마비 제발 어우 나이스 치고 뺐고 응 저 저 형 설정 이상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고 바뀌었어요 레몬 가자 레몬 가자 일루와 일루와 레몬 넉백 5킬 올려 고 프리십강 레몬 넉백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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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하 demand 레몬 레몬 얘가 떴어 리berty 넌 절대 충끼 안쓴다 소 새끼야 자 1번 층에 빠졌어요. 시간 끊었어. 1번 가자. 치유 층에 빠져. 치유 스턴. 수호 가자. 보자. 헤헤 이때 깨워주지. 넉백. 오. 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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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획 가기 넉. 넉백. 아이스. 1번 가지. 나 포획. 1번. 1번 노 층에. 다 포획. 음. 이게 말이야. 1번 덕배. 아이고. 단억배. 고. 보내. 치유도 층에 털린 것 같아. 응. 다 글렀어. 첫날에 바로 먼저 쏘고 쏘 갈라. 어. 자꾸 도발해. 진짜. 그럼 넌 포켓다. 각성이야? 응. 형 알았어. 처음부터 먹어. 바로 언더 쎄 거야? 1번 넉백. 응. 깨워주지. 돼지 뺏어. 괜찮아. 어. 어. 치워도 되지? 되지? 어. 잠깐. 해피가 2번 왔어요. 그렇다면 간결. 어. 난 간결 냈는데. 어. 드디어 나를 때리는 고마. 점심했다. 그럼 나 혼자 치워갈게. 치유침복. 인연이. 인연이. 넉백이다. 나 넉백. 어씨. 생각보다. 나 상자 볼게. 상자 봐. 치유총 털었어. 치충 털. 상자 나왔다. 폭발. 이겼네. 끝났네. 나도 폭발. 센터. 그가 너무 마음이 내. 형은 재우지 말고 그냥. 불 썼다. 나도 폭발. 나도 폭발했어. 형이 먼저 던져? 여기 올럭댕. 저거 던져도 되겠다, 라운드가. 라스트 턴. 그럼 내가 던지지. 주고 의미 없이 해버리지. 잘했는데. 수호가 아깝다. 수호님 천장 오실래요? 잘해드릴께요. 서희가 수호가 없어가지고. 이 안좋아. 수호가자. 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누구냐 이거?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나 또 앉았어 병신아 일어나 진상당한데 이번 포기도 선명한데 진짜 어 이거 태호 아니 저거 태초 대검 같은데 아 진짜? 조회용은 태초 대검 같은데 태초 대검 쓰고? 검색해본다 바로 랩도 높잖아 근데 토는 74는 아니야 호그 어떻게 해야겠어? 호그 죽었어? 호그 죽었어 접었어 토마스 왜 뭐 진짜 캐릭터인데 진경로 누구란가요? 론은 진경로야? 진경으로 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있어요 그런게? 토요일은 있지 일요일로 가자 그럼 우리 내일 그거 안가지? 아 결전자 뭐 그냥 우리끼리 가면 되지? 여기서 하나 껴가지고 맹수오빠 뭐 들어온거 아니야? 맹수오빠 맹수오빠 들어온다고? 아니 아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형 오랜만에 루트 가시죠 진경로라고 진경로래 10초 전에 얘기했고 맹수오빠 지금 맹수오빠 14초 벅벅 안 들어오네 어 나 얘 만났어 어즈 어 개재미있겠다 재밌어 그니까 재밌지 내가 얘한테 도발을 했던가? 안했어 아 안했어 거긴 오래라 그레기용 사람들 저도 안올리겠지? 콜드맛 나지 말하자 열한시용 콜드맛 나지 말하자 열한시용 열한시용 와 태초 대검이 많구나 검색하고 있어? 어 딱 3명 있네 아까 잘못 본건가? 14강 딸이 있지 않았어요? 14강도 있더라 쩐다잉 음 공성님 제가 8강 딜을 보여드릴게요 맹수영은 못간데 람보님 보고 대신 가라고 하라는데 그럴까? 물어봐야되는거 아냐 갈급 단념 워싱 왁자가 8강에 나파도 안나네 스킬이 안 끊겨야? 나만 끊겨야? 뭐야, 검성은. 솔자? 마라코타인데, 누구지? 아, 이스라펠이구나. 잘못 봤네. 아, 아까 엔젤 스윙님 캐릭 들어갔을 때 봤던 사람이구나. 어떻게 저 뭐야, 삐삐니꺼 마무리해줘요, 오늘? 그거 뭐, 덜갔지? 고독만 가면 되나? 고독 캐릭으로 고독가긴 무섭다. 오, 방어구 마무리 좋지. 뭐, 방방 접어주고 하면 되겠지. 나는 매너남이니깐. 어, 나를 낚아? 허! 허! 더 망을 가시네? 허! 참을 수가 없다, 이건.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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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아, 레벨이 높구나. 그렇구나 그렇구나 와 음 그렇구나 어쩐지 아프더라 아 치고 빠지기 잘하는데 이 사람 처음보는 사람인데 일로 가지 와우 dp까지 잘가요 음 어 그 사람한테? 워즈님인가? 큰일났네니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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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겠네 기본 개념은 있는 의미면 뭐 못 이기지? 그래 워 흠흠흠 어어 c 아... 진짜... 편하게 한다... 편하게 안 하는 게 좋을텐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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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와! 화나게 하는데? 속속을 내 기온이라 도랄게 안할라 했더만 아 저거 보고싶은데 나도 아아아아 아이쐈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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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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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? 협력! 협력 재미없었어 별로 아! 우와! 저게 저게 나올 줄이야 극혐 극혐 아! 딱 잘 재우네 아이씨 잘 재우네이 안 죽일 건데 넘어가서 죽일 건데 나이스 죽음 아 뭐야 나이스 죽음 죽음 어! 마비 행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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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 불리한데 마폭을 올렸다고? 나 땅이 아니라 물이었지 참 바보 아! 바보 씨 이때 쓴 게 아니었는데 흠 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나이스 나이스 수폭이 남아있긴 한데 에이 설마 재우나 에이 설마 재우나 돼지 아 아 하 극혐 뭐해 이 사람 어 어 나 악세 없다 아 아까 해놨네 아 아까 해놨네 아 이거 죽겠다 아 죽겠다 에이 에이 어 아 악세 또한 빼놨네 아이 누가 탓할 수도 없고 이거 어딨냐 악세 악세 좀 빼놓자 이거 다 버릴까 그냥 이거 안쓰 못쓰게 음 빼빼님 아직 뭐 해요? 그거야 고독을 안갔디 싶은데 어 떴다 어 어 어 어 어 아 어 그래? 못 봤구만 요 어 보기하면 어 저버랑 같이 떴네 자 다음사람 들어와 재밌네 치우는 장비가 참 많긴 한데 딱 3개만 있으면 돼 아 4개? 필수 4개 방방마저 증적 지증 4개만 있으면 돼 악세 2세트 전방 4세트 맞네? 맞네요 존나 맞네 네 개살림 어서오세요 안 들어오는군 지금 제가 하는 캐릭터는 트리니엘 서버고 제가 제 본캐는 마루쿠탄 서버입니다 마루쿠탄 말코 천족이에요 얘 와데님 안녕하세요 뭐라 읽어야 돼? 와데야? 웨이드야? 뭐야? 뜻이 뭐야? 이거 떠있네 들어와라 요구 웨이드에요? 어? 포기했네 게이드 그렇구나 아 이름이구나 사람 제일 없는 서버요? 와 오랜만에 저런 질문 오랜만에 들어보네 없는 서버라 잠시만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새 시골 서버 많이 찾는 사람 많더라 음 음 흐클 젠카카 카사카 트리니엘 과이링 티켓 요정도? 여기 샤크미스 까지 피자 먹어 피자 먹고 싶다 나도 복잡이 아 맞네 아 우리 떡힐 행님 오셨네 슬리떡힐 행님 지켈이 시골 서버 됐어요 네 아주 시골 서버가 됐어요 사람이 없는 서버면 음 일단 호장은 좀 덜한데 내가 만약에 마족이면 마족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뭐 도시 서버보다는 덜 빡세지 흠 필요한 템 메모리 없어서 막 게임하는 지장이 있을순 있어요 시골 서버는 뭐 재료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 검성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템 맞추기 뭐 아 요새는 그게 아닌 게 요새는 막 몹 잡고 먹거나 이런 거라서 옛날처럼 어퍼 죽어 사는 게 아니라서 템 모으기 좀 힘들어요 사랑 없는 서버면 사랑 없는 서버면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무척 우울해 가잖아 따뜻하게 좀 입고 다려 멋부리지 말고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간 병에 걸렸다고 길을 걷다 멈췄어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들고 끝이 사는 게 아니라고 음.. 갔다와 목을 잡고 먹는 거면 확실히 근데 사랑 없는 서버는 테마 주기 힘들어요 막 다른 서버에서 서버 예전 해오고 막 그러는 추세라서 테마 주기는 많이 힘들다고 보면 돼요 예전보다 노고까냐 이거 아 뭐야 템 사면 뭐 한 피스당 10만원에서 12만원 잡으면 돼요 한 부위당 한 부위당 바로 까지 이거는 네 땜 사면 땜 사면 두 두번 둘 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된거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 눈부시네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않게 1번 아 뭐야 작작 때려라 검성 지금 템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템도 너무 많이 풀리고 문제가 많지 저음은 그냥 예전에는 템이 좀 안좋으면 컨트롤에서 좀 더 위에 있으면 충분히 이겼는데 이제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죽어요 제가 기본만 가지고 있는 애면 아예 안죽어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안된다고 봐야죠 안죽는게 뭐야 아예 안박혀요 딜이 아예 템차이가 심해져 버렸어 아예 멈췄다 아이씨 딱 5초 멈추네 아이씨 아이씨 2배심 아이씨 Ale 아이씨 아이씨 아아이씨 와 아프다 와 아이고 꼴값에 떨어요 무슨 여기서 탑승 해제를 하고 난리야 이거 일한대 아씨 아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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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꺼져! 극혐이네? 지금 NC꺼? 쟤 피가 안다냐? 아! 아 못먹었어 대박 원자 이럴거면 바래 아주 봤던 그날 보고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선례 매번 잠 설치했던 그 말 그 말고 말았어야지 이럴 줄은 몰랐어 저어질게 널 어떻게 안하는 지금 미션하는 중 제발 좀 꺼져 와 극혐 젠장 그리고 흐느 그 격 dia 흐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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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느